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늘 건강하세요? 오늘 연주곡은 목포의 눈물입니다. 작사는 문일석 선생님, 작곡은 손목인 선생님 하셨고요. 노래는 인안영 선생님이 1935년에 발표된 곡이죠. 오늘의 목포의 눈물은 리듬은 디즈코고요. 올긴 연주는 D마이너로 할 겁니다. 그리고 색스폰 연주는 저음 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E마이너로 제가 연주하겠습니다. 리듬시청 역시 E마이너로 합니다. 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다음주에도 더 포근한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주에 만나요. 다음주에 만나요. 다음주에 만나요. 다음주에 만나요. 첫번째 리듬시청을 하겠습니다. 다음주에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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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에 만나요.